퀵비 이벤트는 버튼을 눌러야지 되는겁니다 꿀잼 이모티콘 안다고 응모 되는게 아녜 가지 어두워진 뻑이네요 상당히 어두워졌어 천천히 가쌈 천천히 가쌈 또 덕굿네요 덕굿 덕굿조심 뭐지 2층집인가? 신맵인가보네 아이폰은 없어요? 아이폰 없다고 들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세븐 사신분 좋나요? 오 비싸던데 백만원이야 핸드폰은 진짜 빨리 나오는거 같다 어두워지면 누가 좋은건가요 생긴가들이 좀 비춰 안보이잖아 잘 안보이잖아 야 들어가는게 상체기야 이게 은근히 안전해 보통 모른다고 야 케미넷 사양좀 대라 방금 노래요 추노입니다 추노 민초에나 은근히 여기 몰라 그쵸? 은근히 몰란다 봤나? 근처에 있어 발전기 소리때문에 잘 안들려 옆에 발전기있죠 이것때문에 모른다 아이폰이 좋을까요? 갤럭시가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가 좀 좋지않나요?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가 좀 좋지않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드로이드에 좀 최적화되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해외는 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드로이드가 대세다 모든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되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조심 통신사는 아직도 SKT가 짱입니까? LG별로에요? 숨어 일단 숨어 느낌이 구린데?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요 느낌이 구린데 여기서 만나면 안된다 구석이라서 만나면 큰일나요 폰게임 많이 할거면 안드로이드가 좋나요? 폰게임 많이 할거면 안드로이드가 좋나요? 폰게임 많이 할거면 그냥 비싼게 좋습니다 리얼 팩트죠 사양 좋은게 좋아요 솔직히 안드로이드 뭐 안드로메다 뭐 아이폰 필요없고 비싼게 짱입니다 최신형 비싼거 그냥 그거 사세요 자 둘다 잘돌아갑니다 한 명 누웠어 살리러 가야지 저거는 한 명 누웠어 살리러 가야지 저거는 살리러 가야지 저거는 날 봤어 아아아아아악 아 날 봤었구만 아 더 설치할때 구할려고 했는데 잘 빨라요 잘 이레비야 깜돌노 거의 피콜로 수준으로 재생함 거의 피콜로 수준 오는데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괜찮아 힐하고 맞으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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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단 튀어 일로 뒤지고있어 여기 자 이래 아 못 구하겠다 근데 아 쟤 구하고싶은데 구하면 점수 개꿀인데 구하면 점수 개꿀인데 이때 구해야되요 아 한 명 누웠다 이때 구해야된다 이때 구해야된다 아 근처에 있네 아아 지키고있어 지금인가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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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타이밍 씹 졸였어 잘 보겠다 이응맨 진짜 안보인다 여기서 힐부터 하자 타이밍 씹 졸였어 한 번법 120초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레이 그만하세요 저 갤럭시 노트2라서 빡치다구요 갤럭시 노트2임 전화 잘됨 힐 해줄게 힐 혼자 하네 저 노트2입니다 저 노트2입니다 약점 끝났는데 폰 바꾸는게 좋나요? 약점 끝났거든요 기본요금쓰고있어요 저 노트2 약점 끝나서 최저요금쓰고있는데 바꾸는게 좋나? 안 바꿔도 되죠? 노트7은 안돼요 제가 요즘 지출이 많아가지고 거집니다 허리는 졸라매야돼 가난하다고 요새 그래픽카드랑 모니터에 너무 큰 투자를 해서 거짓됐어 저는 노트2 액정 4번 깨고 바꿨어요 전 액정이 안깨집니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액정 멀쩡해요 깨끗해 모토로라 쓴다고? 여러분들 요새 그 부모님들도 모토로라 안씁니다 언제쯤 모토로라야 할아버지들도 안쓰는데 컴퓨터사항 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단종되지 않았나요? 모토로라 죽었다 쟤라 아 일로올 텐데 이러면 조졌다 조졌다 일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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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곳이죠 잘 도망갈 수 있다는 맵 또로롱 또로롱 심리전 거는데 심리전 거는데 여기 영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야돼 뾰롱 영혼이 있긴 좀 그러니까 도망갑시다 그냥 나는 자유로운 남자야 한 곳에 얽매있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알았나? 얽매해도 될 건데 얽매해도 될 거 같아 얽매해도 될 거 같은데 나 세상 안에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역주행 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역주행했어 근데 실패한 거 아까 어떻게 하지? 놈이 쫓아온다 먼저 가다니 날 보고 움직이란 말이야 잉망쳐야 날 보고 움직이라구 난 3일칭이라 너보다 훨씬 시애가 좋다 알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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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가서 힐하자 자생력 쩔어야죠 여기서 걸어다니 이제 걸어 이제 걸어서 여기서 자힐맨 힐속도 지전 빠름 거의 피콜로 1.5 살인자들이 약간 너프 됐습니다 초강력했던 뻑들이 너프당했죠 야 잘 3렙이면 진짜 지리겠다 어? 거의 진짜 피콜로 되겠는데 오케이 어? 반대 돌 이제 한마법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ㅇ종족들이구만 ㅇㅇㅇ ㅇㅇ ㅇ종족들이다 누가 오는거야 무서운 놈들 원시인같은 놈들 0 2윈 2윈 3 안고 происходит 별 예뽅 이요 complexities 같이 잘 도망가죠 잘 도망가죠 음 뻑이 구렸구만 이 친구만 아쉽게 죽었다 아깝게 죽었어 추천하면 저다리구요 갑니다